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신받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난 만끼를 메고서 동력의 살 받으며 산속을 헤맨다 보이고 여기 신나 저기 신나 한뿌리만 갠다면 부모님 혀도 다 커 한뿌리만 갠다면 마당가 가야지 시힘 봤어 시힘 봤어 날 쉬고 재치고 쉬어야 좋지구 신령님의 부모님 드뿌린 어딨으니 너도 난 나가야지 난 나가야지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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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의 살 받으며 산속을 헤맨다 보이고 여기 신나 자기 신나 아픈 일이 많겠다면 부모님 혀도 하여 두 분이 많겠다면 나 당가 가야지 시힘 봤어 시힘 봤어 시힘 봤어 단신 차치 지워야 좋지구 하! 신령님의 부모님 뜻뿌린 어딨으니 나도 당가 가야지 나도 당가 가야지 나도 당가 가야지 나도 당가 가야지 신빵 봤어 워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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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네 10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